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이제 곧 발매되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을 예약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왓티비오님께서는 아직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이 도착하면 언박싱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럼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합니다. 그럼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를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합니다. 다시 그럼 왓TV5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